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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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잠깐만요 저 이거 내 가방 아닌데 아니요 저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녹색 체크 가방 아니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여기요 아니라니까요 내 가방 아니 이거 아니라 돈은 두고 갈게 이 돈을 들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 언제든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알지 다 차니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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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어 됐어 괜찮아 시험은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젊은 놈이 뭐 어 어깨 펴 괜찮아 배고프지 밥 먹자 밥 엄마가 엄마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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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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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 뭐요 갑자기 네 아버지에 대한 얘기야 됐어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라고 해 네 아버지가 옛날에 너한테 전해주라고 한 게 있는데 이제는 너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잘 들어 긴 얘기니까 네 아버지가 사실 도박꾼이었어 그쪽에서는 꽤 유명했대더라 경상도의 짱귀, 전라도의 짱귀 할머니 이게 이렇게 자꾸 찾아오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호적상에 이렇게 장성하신 아드님이 계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수가 없대요 없어 집에 없다고 어이 일출씨 그 할머니는 소울거리 삼아서 여기 오시는 거라고 매일 그렇게 자리 좀 어떡하니 아휴 그래도 저기 폐지 주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네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일출씨 우리가 호구야? 우리 그냥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적당히 좀 해야지 일 많이 한다면 누가 상 줘? 야 계장, 계장님, 계장님 계장님 충성, 충성, 충성 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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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조사님 어 왔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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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이런 걸까 싶어서 이 시간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 자네밖에 없잖아 어디 보자 어 착해 들어가겠습니다 어 가봐 가봐 아 아 잠깐 잠깐 일출씨 저기 잠깐만 자기 혹시 카드 칠 줄 알아? 아 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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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몰라요 아휴 괜찮아 괜찮아 금방 배워 금방 원페어 투페어 알지? 몰라요 아휴 아휴 수왕에 가서 안 춰봤어? 그림 맞추기야 그냥 그리고 안에 계장님도 계시거든 들어와 아니 왔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들어와 그래 계장님 전에 말했던 저희 팀 신입입니다 아 그래 들어와 들어와 저희 근데 저희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휴 그럼 정말이요 괜찮아요 들어와 들어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